답은? 5만! 정답! 잘했어, 애비다! 어때? 이제 좀 이해가가? 어, 내가 직접 가르쳐보니까 진짜 확실히 알겠어. 그럼 이 문제는 틀린 거 아니니까 별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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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우리 성가 언니네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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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나, 나 개념 반! 개념 반으로 레벨업 했어, 아빠! 진짜? 이야, 우리 딸 대단한데 드디어 올라간 거야? 응, 이제 심어 반도 자신 있어, 아빠! 우와, 우리 딸 상 줘야겠는데? 응? 뭐 해줄까?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어, 난 됐고! 그, 해나 언니한테 상 줘, 아빠! 어, 그래? 어, 해나야! 이루와봐!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, 아저씨가 사줄게. 아니요,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, 뭐. 그러면 아저씨가 보너스 줄까? 아니요, 말씀은 감사한데요. 저 과외비 받고 있어서요. 그걸로 충분해요. 음... 어머님이 참 잘 키우셨구나. 감사합니다. 헤나 말이야, 애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. 예빈이 공부도 잘 가리키고, 싹싹하고, 예의 바르고. 하하, 참.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. 애가 애답지 않은 게 나는 영 맞득잖아요. 저 나이에 절하기가 쉬워, 어디. 예사하고도 아무 문제 없잖아. 문제 생겨봐야. 저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. 부모도 없이 불쌍한 애를? 아이고, 당신도 참. 사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. 아이고. 아...